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치오빠 천혜자입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보니까 맛있는 거 드시길 바랍니다. 날도 춥고 하니까 맛있는 거 드시고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고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칭찬하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좀 아쉬웠어요. 코스피는 오를뜻 말뜻 계속 요동치더라고 결국은 강보합으로 끝났는데요. 오르지 못하더라구요, 오르지 못해. 알고 봤더니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팔았어요. 기관 애들이 868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애들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팔던 기관 애들이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오늘 좀 많이 빠진 종목이 좀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가 좀 빠지던데 LG 앤솔이 한 3.2% 빠지고 셀트리온이 한 4.4%, 포스코딩스 1.4%, 네이버 0.4% 정도 빠졌네요. 그리고 LG화학이 2.3%, SDI 1.9% 빠지고요. 오늘은 카카오가 좀 올라요. 카카오가 1.1%로 올랐습니다. 요즘 카카오 흐름이 좋아요. 포스코 퓨처엠도 한 2.5% 빠졌습니다. 상황이 좀 그렇고 코스닥은 0.96% 빠졌네요. 보니까 859.71, 0.96% 정도 빠졌는데 개인과 외인들은 샀고요. 기관 애들이 한 993억 정도 매도를 했죠. 에코프로비엠이 3.78%, 에코프로가 1.4%, 그리고 HRB 4.3%, 알테오젠이 5.8%, 셀트리온제약 2.0%, HPSP 1.4%, 레인보우 로보틱스 3.4%, JYP 7.8% 폭락을 했네요. 오늘 JYP 본 일이 있었나?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지네 보니까. 하여튼 별로 안 좋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좀 혼란스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삼성은 여러분 선방을 했죠. 삼성전자는 선방을 했습니다. 뭐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나약해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이 빠질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야. 우리는 이 기회를 항상 보면은 항상 악재로 생각하더라고. 불행으로 생각하던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멀리 가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단기적인 투자를 가지고 하시는 분은 안 좋겠지요. 당연히. 근데 하지 마요. 이 단기적인 시각으로 삼성전자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제발 삼성전자 투자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요즘 보니까 그동안의 AI죠. 그 AI 분야에서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왔던 애플.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1위 탄환을 계기로 해가지고 향후 사업 방식의 변화를 이끌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MS가 시총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뭐냐. 이 AI 기술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MS가 아주 달라졌어요. 요즘 AI로 상당히 지금 덕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난 12일 보니까 미국 뉴욕 중시 MS가 시가총액 2조 8,870억 달러네요. 우리 돈으로 한 3,800조 잡니다. 3,800조. 애플이 2조 8,740억 달러를 밀어내고 시총 1위 기업에 올랐죠. MS가 뉴욕 중시 시총 1위 자리에 복귀한 것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로 약 2년 2개월 만에 올랐다. 대단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저력 있는 회사입니다.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두 기업의 희비가 엇갈린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AI 때문이에요. AI 때문에. 그래서 MS가 AI 분야에서 그 채 GPT 개발사죠. 오픈 AI의 최대 투자자인 동시에 클라우드 이쪽 사업에서 눈에 띄는 요즘 성과를 내고 있어요.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MS는 지난 2019년부터 오픈 AI에 한 130억 달러 정도 공교를 투자를 합니다. 한 17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요. 그리고 지분의 49% 가량을 보유한 최대 주주야. 최대 주주다. 또 지난해 보니까 오픈 AI랑 협력을 해가지고 MS 검색 엔진이 있어요. 빙. 빙이라고 하는데 빙 엔진. 이 빙에다 그 채 GPT를 탑재하는 등 AI에 대한 그런 역량을 상당히 강하고 있더라. 그런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래요. 24년에 기업 전망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생성형 AI 물결이 MS의 소프트웨어 판매 증가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의 향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시가총액 선두로 도약할 수 있었다. 시가총액 선두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전망을 하는 거죠. 반면에 애플은 빅테크 기업 가운데 AI 소극적인 기업으로 평가가 됩니다. 애플 특유의 그 폐쇄적인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 OS죠. OS가 AI 생태계 확산에 발목이 잡혔다. 발목이 잡혔다는 그런 분석도 있다는 거죠. 블룸버그에서는 그래서 애플은 AI에 한참 뒤처져 있으며 이는 소비자 기술 부분의 최고 혁신자를 자처하는 애플의 주요한 위험이다 지적을 받아요. 사실 지난 2010년대까지만 해도 애플은 AI 분야에서 선두주자 했어요. 지난 2010년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시리를 인수해가지고 아이폰 등 하드웨어에 순차적으로 탑재를 했는데 삼성의 음성 인식 기술이죠. 빅스비가 2017년 갤럭시 노트7에 처음 탑재된 것과 비교하면 무려 7년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애플은 올해 9월 중순쯤에 자체 개발 AI를 탑재한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할 건데 음성 피서 시리아, 애플뮤직, 메세지앱 등의 생성형 AI를 탑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죠. 이렇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자, 하먼, 하만이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도요. 오는 17일에 갤럭시 검팩 2024 행사에서 음, 첫 AI 스마트폰 S24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삼성도 이번에 하는데 그 S24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고 24에는 실시간 통화를 포함해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사진 편집, 문서 요약 기능 등이 포함될 겁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AI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삼성 가우스 이 가우스하고 기기 자체에 내장된 갤럭시 AI 등을 갤럭시 S24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픈 AI 거대 언어 모델이죠. GPT-PA, 구글 LLM, 제미나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용인데 AI 챗봇, 코파일럭 등도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것들이 막 탑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애플이 시리를 앞세워서 AI 분야에서 앞장섰던 것과 달리 지금 뒤쳐지는 거야 삼성한테도 지금 난리다 애플 지금 보니까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애플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AI 조직을 한 곳으로 모아서 전체적인 AI 관련 전략을 전면 수정할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최근에 미국 샌디아이고에 위치한 AI 조직을 해체하고 이 조직은 그동안 AI 비서 시리즈를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들 중 부서는 텍사스주 오스팅 캠퍼스에 있는 AI 조직에 배치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 측은 관련 팀 대부분을 오스팅 캠퍼스로 모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플은 초비상이다. 삼성전자가 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MS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초장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